어제요 저희가 이제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가 그야말로 폭풍 눈물의 기자회견을 한 이후에 지금 그 후폭풍이 일어나고 있어요. 먼저 우선 눈물의 기자회견부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은 해병대 대령의 모습은 성형을 두지 않고 수사했던 한 검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닿아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색을 칠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의 시작은 대통령의 결단과 용기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감정이 격해져서 대통령께서 지금의 정책기조와 국정기조를 바꾸지 않으시고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라도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보이지 않는 게 어떡합니까? 정말 마음 아픕니다. 어디선가 또 저에게 비난하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겠지만 1년 반 전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어제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우국 충정, 그런 마음에서 한 것 같은데 장유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청년 정치인을 대표하는 인물이 이준석 대표 아니겠습니까? 사실 강서구 청장 후보, 김태우 후보가 낙선한 이후에 후폭풍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당히 거셉니다. 그 책임론을 두고 이준석 대표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묻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뭔가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당내 쓴소리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2%포인트 차로 이겼지만 그 직전에 대선에서는 또 2%포인트 차로 박빙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패배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민심의 향배가 중요한 곳인데 거기서 대패를 한 만큼 단순히 국민의힘의 쇄신과 혁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기조도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최상병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대통령을 향한 고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표현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집관한 대통령 자리에 오른 지 17개월이 됐는데 17개월간의 오류를 인정하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맞득 찬 그런 표현이었겠죠. 그런데 저 얘기를 듣고 같은 당내 국민의힘 내에서의 목소리는 어떤 게 있을까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울기 전에 본인 자신의 가오를 좀 돌아보면서 눈물 한 방울 미리 흘렸으면 이준석 전 대표의 처지가 지금 같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분 쌓기라고 보여지는데요. 본인이 뭔가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힘들 때마다 그 빈틈을 비집어야만 자신의 정치적 공간이 열린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불구하고 그 기자회견이 하루 전까지 유튜브에서 낄낄거리면서 정부 여당을 경박하게 조롱하던 분이 갑자기 비장하게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거기에 공감할 고민들이 많지는 않다고 보고요. 저는 정치인이 되기 전에 인간이 먼저 되라라는 많은 요구를 우리 당원들이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톤은 목소리 어조는 낮았습니다만 김현재 평론가님 와 인간이 되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센 얘기가 나왔네요. 글쎄 이준석 전 대표나 장해찬 최고위원이 공통점이 꽤 있죠. 뭘까요? 정치를 하고 싶어하고 하고 있고 또 청년이고 보수 쪽이고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방향성은 완전히 갈라서지 않았나 이런 평가가 좀 있습니다. 사실상 이준석 전 대표가 대선 이후에 당에서 품위 의무 유지 위반 이런 징계를 받고 나서 가처분 신청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추후에 또 한 번 더 징계를 받으면서 또 내년 그러니까 1월 7일까지 당원권 정지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와중에 그동안에는 한 목소리를 내다가 두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좀 찢어지는 듯한 이런 것이 관측이 됐고 또 그런 평가들이 있었고 그래서 각자 지지하는 층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서류를 좀 비방하고 이런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됐었죠. 아 원래는 출발점은 두 사람이 친한 것은 정치권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석에서는 예찬이 예찬이 할 정도로 두 사람이 형동사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대선 이후에 이제 서로 갈라서는 길을 걸어왔는데 지금 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대선 후보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리고 뭔가 갈등을 빚으면 잠적까지 했던, 잠행까지 했던 그런 이준석 전 대표인데 이 얘기를 듣고 절대로 굽힐 사람이 아니겠죠?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의 눈물의 기자회견은 탈당을 하고 신당 창당을 위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혹시 판을 깨려는 밑작업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각에서는. 밑작업 팔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제가 1년 반 동안 당한 게 부족합니까? 어차피 지금 보수 성향의 언론사들이 대동단결해가지고 사설로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2주 봅니다. 길어요. 이것도 센 발언이에요. 장윤비로 선생님 두 가지가 나왔네요. 일단 하나씩 짚어볼까요? 어떤 겁니까? 첫째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죠.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까지 자초해서 당내 쓴소리를 던지는데 이건 쓴소리를 넘어섰다. 이 말인 즉슨 대통령을 직격하고 하는 이런 행보는 결국에는 당을 깨고 나가서 제3지대, 제3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딱 잘라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1년 반 동안, 1년 반이라는 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승리를 하고 대선 이후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본인이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핍박을 받았는데 진작에 결단을 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인내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자신의 정치 행보를 계속 해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다지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새로 인선안을 발표한 김기호 호의 이익이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폄훼를 한 부분입니다. 김기현 호. 김기현 대표 체계에서는 김기현 대표가 과연 물러날 것이냐 아니냐를 갖고 굉장히 언론에서도 전망이 엇갈렸지만 결국에는 안정, 조용한 쇄신을 선택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이 쇄신안의 면면을 보면 8명의 교체된 임명직 당직자들, 실망스럽다는 이야기가 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공천의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밖에 없는 사무총장 직책도 TK 출신의 재선 의원, 이런 부분이 수도권 선거에 승리를 견인할 수 있는 인선안이냐, 이런 쓴소리를 다시 한 번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재 평론가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기현 대표 체제가 길어야 2주다. 어떤 근거가 있는 전망일까요? 이준석 전 대표. 이번에 강서구 청장 선거 이후에 해결책 치고는 너무 뜨뜨미지근하다라는 식의 평가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보다 좀 더 센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어야 2주 본다, 같은 뜻이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과연 이것이 당에 도움이 될 것이냐, 똑같은 의미라도 꼭 저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하는 것이냐. 그래서 좀 연세가 이를테면 있으신 분들 측으로부터, 당원들로부터 좀 많은 미움을 샀다고 할까요? 그런 면이 좀 누적되어 온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판단과 앞으로의 정치공학적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된다라는 조언을 넘어서서 그 말하는 태도 자체에서 좀 미움을 받는다고 할까요?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듭니다. 남의 집 상황이긴 합니다만 청년 정치인인 민주당의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우셨잖아요. 고양이 쥐 생각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양이 쥐? 사실 국민의힘 분들은 이준석 전 대표를 되게 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고양이고, 왜냐하면 본인들이 몰아냈잖아요. 선출된 대표지만 우리가 몰아냈기 때문에 사실 알고 보면 고양이는 이준석 전 대표다. 벌써부터 당 내부에서 무슨 얘기 나옵니까? 이준석 전 대표 포용해야 된다. 이준석 대표 역할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근데 총선 때가 되면 더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요 인사들의 발언마다 센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준석 전 대표를 고양이 쥐 걱정하는지?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박성민 최고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고양이이고 이준석 전 대표를 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가 고양이라고 해야 하고 고양이가 쥐 걱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평론을 했습니다. 고양이가 쥐 생각한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해할 마음을 갖고 있다는 의미죠.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듯 충언을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행보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냉정한 평가라고 볼 수 있고 그 와중에도 당 내부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를 포용해야 한다. 총선이 다가오면 이와 같은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현재 안철수 의원이 이준석 전 대표와 실랑인을 벌이고 있지만 그 과정이 이준석 전 대표의 입지를 강화하는 과정으로 귀결될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코 가볍게 볼 인물이 아니라고 남의 집 청년 정치이지만 박성민 전 최고위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제 어땠습니까? 같은 당의 안철수 의원과 하루가 멀다고 오전 치고받았다가 오후에 또 치고받았다가 지금 설전을 주고받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쓴소리, 훈수를 둔 인물이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을 자기 힘으로 만들었다는 독선에 빠져 갈등을 빚다 징계를 당하고도 방송 출연을 통해 당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내부 총질만 일삼는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은덕을 입고 어린 나이에 정치의 입문에 당 쇄신을 위해 치켜세우고 대접해 주었더니 오만방자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안철수 의원께서 물리위 제공 진행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아픈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둘 다 이제 좀 제발 그만 싸우라. 이 초상집에서 상주들끼리 싸우면 어떡합니까? 아 이게 무슨 저는 아휴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기 싫고 제발 그만 싸우라 싶고 이거는 톰과 제리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이게 무슨 개화 개화 원숭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톰과 제리도 아니고 저걸 가지고 왜 싸웁니까? 여러 가지 뭐 의견 표현들도 나왔고 그리고 사실 김현주 평가님 앞서 얘기 중에 안철수 의원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당 윤리위 제수하겠다는 움직임에 대해서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다. 이것도 좀 사실은 어떻게 볼 때는 인격적으로는 조금 상당히 불쾌할 수 있는 표현이고 좀 강한 표현이에요. 똑같은 말을 해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 대선과 지선 거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역량, 능력 이런 것들을 발휘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은 사실이고 이에 대해서 또 인정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게 자꾸 과거 시제로 나오게 돼요. 지금은 왠지 모르게. 처음 당대표가 됐을 때만 해도 36세 영선의 청년 정치인이 보수를 새롭게 한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가졌고 앞으로 보다 큰 그림 그릴 수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인데 그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과연 가고 있느냐.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뭐하고 자빠졌네라는 그 표현에 대해서 본인은 보기를 들어서 1, 2, 3번의 세 번째에다가 안철수 의원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마치 세 번째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이해를 했다라는 차원에서 아픈 사람은 하고는 얘기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런 표현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 상식 기준에서 받아들여지고 통념상 받아들여질만 한 것이냐. 또 과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런 논란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상집에서 상주끼리 싸우면 어떡하냐. 유승민 전 의원의 얘기. 과연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는 일반 국민이든 간에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볼지도 궁금해집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